안녕하세요 여러분 뻔드티비입니다. 제우 화이팅! 자 오늘 드디어 아이온유5N이 해외에서 유장막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유장막이 아니라 일반 유장막이 아니라 스티커 유장막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이온유5N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내에서 한번 리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외관 모델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서 실내 내부적인 부분만 조금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다가 요즘 들어서 아예 외관까지 전부 다 변경이 된 아이온유5 진짜 N 모델을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 아이온유5N은 대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변경이 되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아이온유5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현재 아이온유5N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도 중반쯤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기아에서 나올 이제 EV6 GTO 모델 같은 경우도 조금 있으면 이제 사전 계약을 받을 예정인데 이 해당 모델 또한 마찬가지로 아이온유5N도 동일한 옵션 스펙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브랜드가 따로라는 거죠. 아이온유5N입니다. N 모델에서는 전기차의 고성능으로 나오는 차량이 바로 이 차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아이온유5N 같은 경우는 위장막 사진만 딱 보셔도 이 프론트의 범퍼의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아이온유5는 약간 좀 프론트 범퍼가 약간 밋밋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아이온유5N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트의 형성과 그런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이 범퍼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범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약간 이제 그 원래 밑에 쪽에 이제 하단 부분 쪽에 아이온유5N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이제 배터리 열을 시키기 위해서 자동으로 에어 플라스틱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는 아예 그냥 뚫려 있습니다. 예 그릴 부분이 하단 부분이 뚫려 있어서 배터리 열을 계속해서 시켜주는 주행을 하면서 계속 열을 시켜주는 제가 한번 아이온유5N를 한번 N 모델을 제가 한번 유장막 스파이샷을 원래는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유장막까지는 아니죠. 왜냐면 외부 모델에다가 조금 변형을 준 거니까 그때 당시에도 배터리 열을 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아이온유5 범퍼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했었죠. 근데 이제 아이온유5N 같은 경우는 이 범퍼의 성형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뀐다. 라인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근데 이제 본네트의 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고요. 기존과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사이드 쪽은 캐릭터 라인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캐릭터 라인은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 하단 부분 쪽 이 하단 부분 쪽에 이제 사이드 스컷 스커트라고 하죠. 사이드 스컷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위쪽 부분에 기존과 아이온유5 기존의 아이온유5하고는 조금 차이점을 좀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도어 쪽에 이제 캐릭터 라인 이 철판 쪽 캐릭터 라인은 기존하고 이제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전체적인 이제 사이드 횡 그러니까 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다.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N 전용 브레이크가 이제 들어가죠. 이제 뭐 포피 시스템에다가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네 그냥 N 전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리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셨더라고요. 뒤에 리어의 테일리프적인 부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과 동일한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위에 이제 루프 쪽에 이제 스포일러 스포일러 부분이 이제 벨로스터 N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스포일러를 보여주고 있죠. 네 보조 브레이크 등이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아이온유5가 굉장히 고객님들이 불만이 많았던 게 이 비 오는 날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왈위 환상 때문에 뒤에 유리가 전혀 안 보이는 뒷유리 와이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드디어 아이온유5N에 뒷유리 와이퍼가 들어갑니다. 네 원래 넣었어야 돼요. 네 넣었어야 되는데 이제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어의 범퍼의 디자인도 변경이 됐죠. 굉장히 좀 아이온유5이지만 조금 이 차는 N 모델이야 라고 좀 보여줄 정도로 좀 약간 변형을 좀 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샤크한테라 위에 천장보면 샤크한테라가 이제는 조금 앞쪽으로 당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V12이라든가 이제 모든 기능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성능 아이온유5N에 이제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느냐 지금 그게 문제긴 한데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차들은 그냥 일반 사이드미러에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가 이제 달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이제 공개가 된 사진이지만 지금 국내에서도 아이온유5N 지금 소규모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 차를 좀 잡아가지고 한번 리뷰를 한번 해두는 걸로 할게요. 일단 사이드 가이드라인 쪽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는 그냥 기존의 아이온유5랑 비슷하지만 이제 범퍼, 프론트, 사이드, 리어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 드디어 스포일러 부분에 이제 디자인을 좀 주면서 와이퍼가 들어간다. 이건 아마 이제 아이온유5 좀 23년도 중반에서 그쯤에 이제 모델이 좀 변경이 돼서 기존 아이온유5도 이제는 뒷미러 와이퍼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테일램프는 이제 기존과 거의 디자인이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픽셀 헤드래프는 그냥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하고요. 다만 이 라이트 부분에 이 DRL, UU 형태가 조금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그건 추후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실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해외에서 공개된 위장마가 외관만 공개가 됐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조사님한테 얘기 들은 걸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아이온유5N이라는 모델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실내적인 부분이 핸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바뀝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아반떼를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가죽 재질이 좀 이렇게 원래는 좀 있다가 이제 뭐 스웨이드 식으로 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핸들도 원래 기존 아이온유5N이 약간 디컷 형태의 핸들인데 그 디컷 형태의 핸들이 약간 좀 스웨이드로 좀 감싸고 네, 이제 그 기어노브 타입도 살짝 변경이 되고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트가 EV6GT 같은 경우는 이 시트가 전동 방식이 아니라 수동 방식이거든요. 이 아이온유5도 지금 현재로서는 네, 테스트카는 그냥 일반 시트지만 정작 이제 실제로 내수형으로 나왔을 때는 이 시트가 지금 현재 아반떼 A라는 동일한 시트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트도 굉장히 좀 스웨이드로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통풍 시트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차 일단은 이 아이온유5N 같은 경우는 23년도 중반에서 약간 하반기 그 사이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EV6GT도 물론 좋은 차죠. 이 가격대가 지금 형성을 지금 거의 한 7천만 원대를 보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 아이온유5N도 한 마찬가지로 가격대는 거의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EV6GT도 물론 좋은 차지만 아이온유5N도 더 좋지 않을까 네, 여기서 재밌게 보셨으면 조용도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 아이온유5N도 더 좋습니다. 아이온유5N도 더 좋습니다. 아이온유5N도 더 좋습니다.